호칭이 특이한 호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세요? 옛날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틴커뱅이라고. 아, 보이는 틴커뱅이라.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피터뱅이니까. 아, 왜 그러세요? 당연히 뭐. 아, 근데 정말 피터뱅 같으신 게 얼굴이 참 변함이 없으신데 무슨 비법 있으세요? 제가 지금 한 35년 동안 얼굴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 운동이 뭐예요? 자. 바보가 되네. 바보가 돼, 바보가. 자, 왕영은 씨는 남이 안 되는 게 뭐가 되신다고요, 얼굴이? 고양이 수염. 응? 고양이 수염이에요? 어떻게 됐어? 어머! 진짜! 오, 이게 뭐야. 신기하잖아. 우와, 신기하다. 오, 진짜 고양이야? 오, 진짜 고양이야? 오, 진짜 고양이야. 아,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크지? 막형이 씨, 한 번 더 웃어봐. 여영진 씨가.